CUT! CUT! CUT, CUT, CUT! CUT! CUT!!!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 아 왜죠? 이 주영이 형 어디있느냐? 엄청 극시다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것도 내고 문 두드리다가 가겠습니다 일이 좀 커져가지고 올리거나 대신 셀카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방어 타이거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 멋있는 팀인데 이제 우연찮은 기회를 그냥 같이 하게 돼서 그냥 재밌고 되게 즐겁게 잡아뵙고 그러면은 정면 보시면서 저희가 풀립 한 번 따겠습니다. 정면으로요. 저는 지금 이 친구들한테 뭔가 무기를 찾아서 좀 전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어릴 적 친구들이랑 뮤직비디오 찍는 느낌. 책장은 굉장히 지금 약간 연설하라고 하는 책장이긴 한데 이런 이 스매치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Yeah, of course. It always has health. So the next time? Like the usual running tiger style? Just around here. Just around here. Okay. 보세요. You know we always made the rule, boy. It's too much and only 24 hours. And you just gotta be sorry. Your shit is sour. And you just gotta be sorry. You shit is sour. You are out here with a ride. I'm a cello. I'm a cello. I'm a child. I'm a child. 보셔! I'm a child. I'm a car Cowboy. And what are my macOS? The LES is my turn now. I'm a real husband. That's just a real thing. I'm a child. Don't you know what I'm saying? And then I'll have a bike right now. Do you have a car in the wrong place? less or 아 less 이렇게 d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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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good got i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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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ro 네 그 360도구나 맞아요 컷으로 나가서 오메가 돌리시고 이렇게 돌리고 360도 카메라 이렇게 쓰는 건 처음 그 360 카메라를 보통 세우고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잡고 돌리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켜도 돼요? 너무 느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돌릴게요. 지금 몇 번인지 확인해봐요. 옆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메빌라. 천천히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가겠습니다. 잡고 돌리면 이렇게 다 나와, 이렇게 배경이.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써먹어도 좋지 않을까. 이 배경이 좀 하고 싶어. 자른 이. 너무 많이 해. 오, 역시. How about the angle? Good, bro. Yeah, I like it. 패션! 슬립. 아, 이거 그냥 위로 가야겠다. I like it. I like the... 아, 슬립? 금방 썼어요. 한 30분만에 썼나? 제가 원래 하던 거? 잘하는 거? 그냥 재미있게. 약간 제 몸이 섹시 느낌이기 때문에. 섹시한 느낌으로. 패션! 이것도 좋은데. 가사에 제가 그런 걸 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끝났고요. 아마 또 저는 제 거 준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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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